1. 2. 3. 어 아닌데 아씨 3. 3. 3. 3. 3. 3. 3. 3. 4. 4. 4. 4. 5. 5. 5. 3. 5. 5. 5. 5. 5. 5. 5. 5. 좀만 더 좀만 더 됐어? 됐어요? 깼다 씨발 깼다 씨발 깼다 씨발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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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간만에 2023년 5월 오늘 몇일이야 7일 일요일 오후 7시 52분 5월 5일 금요일 밤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5월 6일 지나서 5월 7일까지 총 7시간 도전 아 수도 없이 죽었는데 이 개같은 닌자가이덴 시그마 1 PC판 마스터즈 컬렉션 에디션 닌자 트라이얼스 15번째 미션인 언 얼스드 챌린지 페이즈 4 니케 이슈타로스 버스 레이첼 미션 클리어 마스터는 인자 난이도로 아 개같은 년들 내가 이게 하얗이 씨발 새끼 너는 십 년아 넌 개같은 년아 너 때문에 닌자가야 된 말아먹고 응? 회사 씨발 망해가지고 코이한테 합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너는 개새끼야 씨발 너는 돼져버려야 새끼야 알았어? 아 말이 돼 이게? 어? 아 개힘들었네 정말 문팔 전망게임